안녕 사람이 죽으라고 할 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? 너 때문이잖아! 네가 괴롭히니까! 스타일은 괜찮은데 응식하면서 찾는?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, 그치? 좀 둘이 있을 땐 둘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없어 할 얘기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은희 씨는 좀 그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 같잖아 안녕하세요 이문화 씨 나 그때 칫솔 준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맨날 먼산 보면서 딴 생각하는 애인도 나 좀 힘들다 만나려고 전화한 거잖아 네 믿기 충분히 나한테 가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